필사적이었죠 야구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내게 전부였던 그들을 아들이 함께 해준다는 건 또 다른 행복이기도 합니다 최정상에서 이 다음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야구는 늘 제 꿈이었고 더 많은 꿈을 이야기할 힘이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죠 그 하나가 잘 움직였죠 이종곰의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스타트 썸티브